정말 미안해, 지훈아. 그런데 아무래도 나 방태인 좋아하는 것 같아. 지훈아. 나중에, 들어와. 미안해, 나도 몰랐어. 내가 방태인은 설마 아닐 거라고, 아닐 거다 했는데. 그만해. 나, 너 상처받기 하기 싫어. 너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. 너 없었음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고, 그리고. 그만하라고. 왜 하필 강태인이야? 그 사람 땜에 네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데, 왜 하필 강태인이야? 모르겠어, 나도. 내가 왜 이러는지. 미안해, 정말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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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